여러분 안녕하세요 워싱세븐 한가오싱젠다니몬 음 괜찮아 라는 노래는 제가 사실 가장 좀 힘든 시간을 겪고 있을 때 그때 쓴 노래인데요 그때 이제 팬분들의 큰 응원이 저한테 큰 힘이 되어서 그 응원에 보답을 하고자 제가 이렇게 팬분들한테 쓰는 편지 같은 그런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곡입니다 뭐예요? 페이창? 페이창이 뭐죠? 매우 아 매우? 페이창하오 알람 맞추기 둘 다 좋아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제 앨범밖에 안 들어서 오싱한 비연세 오하이니 태양도 하셔 누가 있죠? 주걸륜 어 주걸륜 주걸륜 젤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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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얼마 전에 생일이었는데 팬분들이 이제 돈을 모아서 자산단체에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을 도와주고 그랬는데 그런 거 선물받았을 때 제일 기뻤던 거 같아요 타이완도 꺼미만 오하이니만 시시니만 짜잔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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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